네 안녕하십니까 애터미아자 한경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애터미는 회원들만 사용할 수 있는 쇼핑몰이 하나 더 있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왜 회원들만 사용할 수 있는 쇼핑몰일까? 왜 애터미 회원들만 이용할 수 있는 쇼핑몰일까? 참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애터미아자에 애터미 회원들만 로그인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일반 회원들도 물론 로그인이 가능하게 구성되어 있고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회원제 전용 쇼핑몰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 애터미 회원 아이디로 로그인하신 분하고 일반 회원으로 로그인하신 분하고는 상품이 다릅니다 혹시 아셨나요? 애터미 회원들한테만 보여드리는 상품이 별도로 전시가 되고요 일반 아이디로 로그인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분들만 볼 수 있는 상품이 별도로 전시가 됩니다 회원제 폐쇄형 쇼핑몰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도대체 뭘 숨겨놓은 거야? 뭘 감춰놓은 거야? 애터미 회원 아이디로 들어가니까 별로 숨겨진 것도 없더만 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오늘 그 설명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숨겨놓은 게 하나가 더 있죠 타 쇼핑몰에 비교해서 더 낮은 가격의 상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상품들을 하나하나 보실 때마다 감탄을 멈출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실제로 이런 가격이 가능한가를 말씀하시는 회원들도 계셨습니다 오직 애터미 회원들에게만 제공되는 애터미 아자의 쇼핑몰에 다시 한번 접속하셔서 그 상품 상품 하나하나를 꼭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국내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에 우리와 같은 쇼핑몰의 구성을 갖고 있는 쇼핑몰은 없습니다 애터미 외에는 없다는 걸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일반 상품을 구매하셔도 PV가 생기고 그 안에 서비스를 이용해도 PV가 생기는 그 쇼핑몰 구성은 애터미가 가지고 있는 저희 회사에 대한 우리 회사에 대한 자부심이고 유통의 허브가 되겠다는 선언을 실천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애터미 아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애터미 아자의 비즈니스 구조의 핵심은 쌓이는 PV입니다 소비할수록 쌓이는 PV가 어느 제품은 되고 또 어느 제품은 안 되고 구분하지 않습니다 애터미 아자의 상품은 신선식품이든 명품을 구매하시든 패션 상품을 구매하시든 가전을 구매하시든 아니면 저희가 따로 만들어 놓은 행사 코너에 들어가셔도 모든 상품에는 PV가 부여되게 돼 있고 그 PV가 계속해서 쌓이고 있다는 게 애터미 아자 비즈니스의 가장 핵심적인 구조입니다 아자큐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새 잊어버리지 않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아자큐는 애터미 아자의 상품 중에서도 애터미 아자가 믿을 수 있는 상품들을 검증하고 또 품질을 확인한 제품들로만 구성돼 있습니다 도대체 애터미 아자가 검증했다는 것은 무엇인가 뭘 검증했다는 거지? 제일 첫 번째가 가격이고요 두 번째가 상품에 대한 품질이고 세 번째가 고객 만족 제도를 협력업체가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가를 저희가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아자큐 상품 같은 경우는 무료 배송을 해드리고 있고 교환이 필요하시면 무료 교환도 해드리고 있고 무료 반품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의 모든 상품이 PV가 발생한다는 것 우리 애터미만 가지고 있는 이 독특한 사업 방식에서 추가로 일반 생활 상품들이 모두 PV가 발생한다는 것 자체는 아자큐라는 코너로 저희가 더 업그레이드 돼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 더 필요하더라고요 일반 상품을 구매한 것 가지고는 사업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회원들의 목마름을 해결하기가 좀 어렵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PV업이라는 프로젝트를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에 제일 좌측에 PV업 프로젝트라고 해서 배너가 하나 있다는 거 아시나요? 그 배너에 들어가 보시면 아자큐 상품 중에서도 PV가 업되어 있는 상품들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일련의 상품들이 PV업으로 저희가 운영되고 있는 상품들이고 다양한 상품들이 전시가 돼 있습니다 식품만 있는 게 아니라 가공식품도 있고요 또 제가 간지템이라고 말씀드렸던 내 핸드백에 내 가방에 넣어놓고 내가 일상생활용품의 기호식품이나 기호용품으로 써도 좋을 만한 제품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하나 기존의 온라인 판매를 고려하지 않았고 온라인 판매는 귀찮고 어려워서 안 하고 있었던 아주 좋은 제품을 저희가 발굴을 해서 온라인에 판매되고 있는 범상목장의 유기농 우유도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제가 오늘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비가 오잖아요 우양산 제가 오늘 꼭 소개시켜 드리려고 미리 준비를 했는데 비가 이렇게 많이 올 줄을 몰랐습니다 여름에는 자외선이 강합니다 물론 비도 많이 오고 지금은 장마철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자외선 차단을 위해서 저희가 애터미 썬블럭, 선크림도 많이 바르시지만 이왕이면 햇빛을 더 차단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가방에 쏙 들어가는 우양산 하나쯤 갖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 양산의 크기가 제법 크더라고요 내 가방에 들어가지 않고 뭔가 항상 내 손에 걸리적거리는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근데 그 우양산이 싸다고 그래서 품질이 떨어지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애터미 아자의 직원들이 참 열심히 발품을 팔아서 백화점에 납품하고 있는 상품들을 이번 시즌에만 우리가 한번 해보겠노라고 가져온 우양산을 PV업 프로젝트에 하나 편입을 시켰습니다 가격은 13,800원입니다 근데 PV가 6,000원입니다 꽤 매력적이죠? 가방에 꼭 하나씩 넣어 다니시고 빛뿐 아니라 햇빛도 차단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PV업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드로즈입니다 남성용 드로즈인데 아까 행사장에 들어오기 전에 밖에 지나가시던 저희 회원님이 저한테 33,900원입니다 라고 저희 직원이 얘기했더니 다섯 장입니까? 세 장입니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홉 장에 33,900원입니다 지금 혹시 인터넷 되시면 검색해보셔도 좋습니다 똑같은 브랜드의 이 드로즈가 33,900원에 아홉 장짜리가 판매되고 있는지 한번 검색해보시고 애터미 아자에서는 PV가 8,000원입니다 나름 매력적인 상품으로 애터미 아자에서는 참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 더 여름이 다가오는데 여름 이불은 또 준비를 따로 하시더라고요 여름에 왜 이불을 덮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여름에는 또 이불을 찾게 되는데 여름 이불들이 보통은 홑겹이라고 해서 아주 얇은 이불을 덮게 됩니다 근데 예상생활을 하다보면 여름 이불이 반드시 얇은 것에 좋은 것은 또 아니어서 모델 소재든 아니면 다른 소재더라도 좋은 이불 하나쯤은 꼭 가지고 여름을 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도 저희가 발품을 또 많이 팔았습니다 여름 이불을 여름에 팔아야 되니까 여름 이불 겨울에 팔면 역세일 오픈이라고 해서 판매를 해야 되거든요 제 날짜에 제 시즌에 판매하는 상품을 한번 제 가격에 팔아보자고 해서 나온 상품이 이 상품인데 이 상품은 아쉽게도 저희가 PV업 상품이긴 한데 거기다가 넣기는 좀 아쉬워서 애터미 아자만의 대표 코너인 아자피 코너에다 집어넣었습니다 가격 보이세요? 19,900원에 8,000 PV입니다 많은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애터미 스마트팜의 원물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원물 판매를 저희가 현장에서 하고 있지만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전처리 샐러드입니다 저희가 미리 세척도 하고 가공도 해가지고 봉투에 담아서 대구로까지 보내드리는 스마트팜 채소도 PV업 중에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22,000원에 5,000 PV로 저희가 현재 판매를 하고 있고 원물이 아닙니다 이 제품은 저희가 세척해서 가공해서 절단까지 한 거거든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으로 다이어트 한 끼 식사로 충분히 대체할 만한 상품이니까 꼭 한번 맛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여름이 다가오면서 에어컨이나 선풍기 참 많이 찾으십니다 우리 애터미 야자도 온라인 판매업을 하다 보니까 질문을 많이 받는데 계절 과정 구매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거 한 번 사면 10년을 써야 됩니다 그 구매하실 때마다 꼭 주의하셔야 되는 게 온라인에 있는 수많은 판매자 중에 진짜 믿을 만한 사람들이 있겠는가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온라인에서 특히나 고가의 가전제품을 구매할 때는 믿을 만한 업체에서 믿을 만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지를 다시 한 번 체크해 봐 주시고요 애터미 야자에서도 삼성전자와 LG전자 같은 대기업하고 같이 호흡을 하고 있고 그들로부터 제품을 받아서 우리 회원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공해드리는 게 그냥 제공만 해드리는 게 아니라 그 안에 160만 원 이하의 상품에 대해서는 PV도 같이 제공이 되고 있다는 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160만 원 이상 상품은 PV가 제공이 안 되나요? 법적으로 그거는 불가능해서 저희가 제공을 못해드리고 있고요 대신에 조금 더 좋은 할인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조금의 노력을 조금 더 가미했다는 것을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상의 내용처럼 저희 우리 애터미 야자에서는 회원들에게 PV업 프로젝트라는 것을 지치지 않고 꾸준히 상품을 개발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회원분들이 더 좋은 상품을 만나보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 사업에 더 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애터미 안에서 우리 애터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애터미가 가지고 있는 상품에 대한 자신감 유통의 허브가 되는 제1이 되는 그날까지 애터미 야자는 항상 최고의 제품을 여러분께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